이전 시간에 Git의 첫 번째 목적, 버전관리를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것은 두 번째 목적인 백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컴퓨터는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뭘까요? 불확실한 것부터 언제 고장날지 할 수 없다 확실한 것은 언젠가 고장난다 여러분이 자신의 컴퓨터에만 파일을 보관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그 파일이 유실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다만 그것이 오늘이 아니길 기도할 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귀중한 정보라면 백업을 해야죠 다른 컴퓨터에 복제하는 것이 백업입니다 백업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컴퓨터에 백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안전해지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복제를 해 놓은다면 지구적인 레벨의 재앙이 오기 전까지는 데이터를 동시에 유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훨씬 더 안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버전관리를 이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아주 간편한 효용 바로 백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왼쪽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컴퓨터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컴퓨터들은 여러분들이 자신의 파일과 그리고 버전들을 백업할 컴퓨터입니다 그 컴퓨터는 여러분이 직접 컴퓨터 한 대 사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백업을 제공해주는 사업자들이 있어요 사업자들이 사업자들한테 돈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가 github.com이라고 하는 서비스예요 우리 수업은 체험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github.com을 어떻게 핸들링하는지는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할 수 있다 치고 저렇게 백업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백업을 한번 체험해 봅시다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github.com이라는 사이트예요 여러분이 직접 해도 되는데 귀찮고 어렵지 않아요 이런 서비스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Git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백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Publish Repository 즉, Publish는 발행하다 Repository는 저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github.com에다가 나는 저장소의 이름으로 My Remote Repository Repository는 저장소거든요 나의 원격 저장소 그럼 내 컴퓨터에 있는 그곳은 뭐라고 하겠어요? 지역 저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히 다른 건 할 거 없고요 Publish Repository를 클릭하면 github라는 사이트에 내 컴퓨터에 있는 우리의 저장소랑 똑같은 것이 github에 생기게 됩니다 정말 생겼는지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보이는 거죠 여기 오른쪽은 내 컴퓨터가 아니라 남의 컴퓨터 저런 걸 뭐라고 하냐면 원격 저장소 왼쪽은 내 컴퓨터에 있는 저장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지역 저장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 히스토리는 현재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원격 저장소도 온라인에서 이렇게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버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버전을 한번 또 추가해 볼까요? 자, hello.txt 파일에 저는 6이라고 쓰고요 저장 그리고 여기 changes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hello.txt에 6이 추가됐다고 나오잖아요 mssg6이라고 커밋에 대한 설명을, 버전에 대한 설명을 쓰고요 그 다음에 commit하면 버전이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숫자 1이 생겼어요 뭐냐? 새로운 버전이 추가됐다 그럼 여기에 push, 여러분 push는 밀어넣다예요 어디다 밀어넣느냐? 원격 저장소에 밀어넣는다는 뜻입니다 저걸 클릭하면 이렇게 뭐가 돌아가죠? 조금 기다리면 push가 끝나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컴퓨터에서 원격 저장소로, 인터넷으로 전송됐다는 뜻이에요 리로드를 한번 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메시지 6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저장소에 있는 이 문서 hello.txt를 열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숫자 6이 잘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업이에요 백업의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면 우리는 드랍박스나 구글 드라이브 같은 서비스들은 어때요? 여러 대의 컴퓨터를 동기화 시켜주죠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추가했고 그것을 또 원격 저장소로 연결을 했다면 제가 my1에서 작업을 끝내고 버전을 만들고 업로드를 하는 것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밀어낸다 라는 뜻에서 push라고 부릅니다 그럼 push를 하고 나서 이제 장소로 옮겨서 다른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려고 하면 github.com에 올라와 있는 소스 코드와 버전을 땡겨 오는 거죠 어디로요? my2로요 그걸 이제 땡겨 온다 그걸 pull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github.com과 내 컴퓨터와 my1 컴퓨터 모두가 똑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작업을 다 끝내고 나서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 때는 또 push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이제 원격 저장소도 똑같은 상태가 되니까 my1 컴퓨터에서 작업을 할 때는 또 다운로드를 하고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그걸 이제 pull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백업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백업이라고 하는 주제는 또 자연스럽게 어디로 쓱 넘어가냐 협업이라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진검다리입니다 여기까지